여러분, 이 사진은 정말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적나라하고 영적으로 솔직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그 기사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기사고 사건이고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고 그렇지만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위험하고 이런 일인지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못 느끼고 위기를 못 느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죠 우선 우리가 법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수 있도록 권리도 자꾸 만들어야 되고 미국은 법으로 싸우기 때문에 아무리 목소리 세고 뭐 한다고 해서 뭐 이거는 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홉 명이 이거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명, 네 명 진보와 중보가 있었는데 보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캐스팅 보트로 이 진보 쪽으로 소위 진보라는 게 말로는 그렇지만 완전히 이건 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 쪽에 섰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2013년 6월 26일에 진말로 아주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는 죄악을 범한 날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65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게 하고 했던 그 사건하고 더 오히려 이거는 더 파괴적인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65년도에 그 당시에 미국에는 우리가 없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그 역사적으로 아주 정말 악한 일들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아니고 나는 교회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불감증에 들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저희들한테는 충격이지만 이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기의 생각에 이렇게 접혀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저거는 아무 사진도 아니에요 저거보다 더 추악하고 추잡한 일들이 그들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하고 멀리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찬양과 은혜 받고 이러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편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거룩한 분노가 막 어느새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이 안에서 있을 때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 밖을 나갔을 때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잠깐 나눌 말씀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이 현실이 악한 현실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이민 크리스찬들한테는 너무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못지않게 너무나 중압감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에 대한 선교의 책임도 우리가 해야 되고 동시에 이 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나라에 대한 이 선교적 사명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그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주는 문화적 환경, 물질적인 풍요 이런 거 조금 느리고 그거 그냥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다시 고정을 잘해서 이 약한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좀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계속 멘탈리티를 다루었는데 계속 사사기 말씀으로 좀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19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중요한 교절만, 몇 구절만 좀 읽겠습니다 1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행하던 레윈이 어느 지역을 가는데 날이 저물어서 어느 노인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의 동네에 거기서 이제 사건이 생기는 것이 이 19장의 얘기죠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기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정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제 노인이 나그네 된 주의 종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동문화에서는 원수라도 자기의 나그네가 되고 집에 들어올 때는 절대로 원수를 죽이거나 해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그런데 이 노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들어가니까 21절에 보면 노인이 이제 얘기합니다 20절에 노인이 가로대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자기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또 이제 22절에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어사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자 그리고 23절에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24절에 보라 내가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이미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 남자에게는 이 제사장 레이예니에게는 하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6절에 동틀대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자 이러면서 그 다음 쭉 일어나는 일은 이 베냐민 집안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6만 명이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몇백 명만 남아요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이거를 여기에 기록이 됐는데 이것 말고도 그 당시에 강도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건들이 그래도 하나의 사회였으니까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가정의 19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을까요? 그것도 이게 비류들이 하는 짓이 이게 동성애입니다 남자를 상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겠다고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에 특징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냥 한 나그네가 어느 집에 들어간 사건인데 그걸 마을 비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더 큰 살인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를 짓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이 노인 내의 타협이 아주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문 안에서 얘기해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문 안에서 문장 넣어놓고 타협을 합니다 내 딸을 주든지, 이 사람의 처벌 주든지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나 이 노인, 이 당시 그래도 중동문화는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였습니다 이 마을의 노인인데, 장로급된 노인인데 노인이 그 젊은 비류를 제어를 못해요 딱 나가서 사실은 이제는 자기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자기 손님은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담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분명한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못하게 들어오고 나그네를 먹이고 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책임이라고 그거까지 딱 하는데 보호하려고 해요 끝까지 그런데 거기에 권위가 없습니다 비류를 꺾을 권위가 없어요 그 동네 마을 청년들에게 너 이놈의 자식들! 한마디 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알기 때문에 하는 타협이 뭐냐면 내 딸 주겠다, 딸 알아서 하고 안 되면 첩이라도 주겠다, 주인의 첩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이스라엘 커뮤니티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악한 모습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 21세기 미국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문 안에서는 참 찬양도 하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문 밖으로 나가서는 이걸 못해요 지금은 문 밖에 나가야 되는 싸움이 있는 시간입니다 문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중앙일보, 한국일보, 신문들 보면 이 보라색 기들고 난리를 쳤죠 무지개들 치고 난리를 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문 밖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문 안에서 이런 세상을 어떻게 어떻게든 타협해 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 우선순위는 이제는 이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이 나라예요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여러 가지 혜택은 줬습니다 우리를 이민자로 받아주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리게 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그런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 좋은 걸 받았어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의 아이들을 다 뺏어갈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미 많이 물들어져 있죠 이런 세대에 살면서 과연 우리가 조그만 성공들 누리고 사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비률은 동성애자들입니다 남자를 상관하겠다고 했던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여기도 이미 그 구약에 오랜 시간부터 이게 만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리를 완전히 뒤집고 꺾는 그런 일이 이미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 악한 모습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책임을 못 져서 한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위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비겁한 노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동족 상자 안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노인이 하나가 죽었다면 차라리 너희들이 나를 밟고 이 문지방을 넘어가기 전에는 이거는 할 수 없다 자기가 죽음으로 그 문지방을 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면 문 밖에 나가서 서 있다면 비류들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베냐민지파도 다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문 안에서 타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학교들 버클리를 가건 하버드를 가건 스탠포트를 가던 보십시오 뭐 가면은 스탠포도 아까 그 기들고 나와 있었죠 그런데 가면은 뭐를 배우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학문에는 사실은 이런 미국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겉으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 역사를 보면 50년도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쪽에 거기에 거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있는 집 건물이 하나 그건데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생기고 조금만 폭동이 시작되고 그리고 56년인가 이때부터 법적으로 자기의 권리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싸워와요 그리고 그러면서 급기야는 전 국민의 2%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수가 2%도 안 되죠 더 작은 것보다 훨씬 작은 수가 이 나라 전체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전체 연방법을 바꿔버렸습니다 98%, 99%의 사람들이 다 당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중에 하나죠 그리고 천천히 60년대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지금은 13주가 캘리포니아까지 이제는 됐으니까 13주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이제 37주가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는 이미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동성결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고 위대하고 강국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이제 그 순간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희가 공산주의가 나쁘고 위험하고 반기독교적이고 이슬람이 반기독교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로마가 멸망했던 것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폐망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를 아무도 견질 수가 없는 강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경제력은 아직도 그래도 세계 최강이고 군사력도 최강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된 문화 이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을 공격해서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 이 나라가 동성애를 이기지 못하면 이 나라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무리 오래 갈 것 같았어도 70년 동안 러시아에서 벌세비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70년 동안 대단한 것처럼 세계를 공산화시키겠다고 난리를 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접으시니까 아주 순식간에 나라가 다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몽둥이를 쓰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라들을 깨우고 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이라든지 이슬람권의 나라들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을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깨우려고 자꾸 옆에서 그런 나라들은 아직 하나님이 깨트리지 않고 계시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그렇게 미국에 미련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자르고 쪼개고 허물고 하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우선권 우리의 목표 이거를 좀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선교 중보기도 초점으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제 미국도 우리가 사는 이곳도 이미 선교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는 싸워야 될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크는 아이들이 학생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고 그 아이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은 그 자녀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세대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고 클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큰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애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애들을 잡을 것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가나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풍요의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가나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는 비율도 전체로 실제로는 넌 크리스찬 수가 크리스찬 수보다 높아졌습니다 넌 크리스찬이 51%인가 52%가 됐고요 크리스찬이 49%입니다 48%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일날 출석하는 퍼센테이지가 오직 18%만 출석한다 그럽니다 이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많지만 현재 교회를 나가는 인구는 18%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도도 해야 되겠고 이제 기도도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런 겁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아주 위험한 그런 현실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만 괜찮다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만 괜찮아서는 이게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이 정도로만 마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영적으로 말하면 이 비류라고 표현을 해 있는데 이 비류가 활개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문 안에서 무엇을 하고 문 밖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얘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폐륜입니다 폐륜 이 폐륜의 시대에 살고 있는 폐륜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큰 사람들을 한국말로 하면 폐류나라고 합니다 이 폐류나를 키우는 시대에 이곳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가야 될 일도 있고 더 급하게 나가야 될 일도 있지만 우선 급한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보하는 가정들 중보하는 셀 가정들을 지금부터 이제 움직여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중보자 한 개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 가정마다 이제 중보하는 가정이 되겠다고 그 운동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로 보는 이 절망감 영적인 타락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정말 너무 참담한 마음 이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할 때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또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공유력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율로 덮어주셔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 세대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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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